돈번이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하나카드가 9월 말까지 위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메리칸항공 위주 전노선을 결제 시 최대 18% 할인을 주며 결제 금액대별로 최대 2만 하나머니가 추가 적립됩니다. 애슐린은 신촌점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비치웨어 착용 후 매장 방문 시 단계별로 최대 50%를 할인해주는 이색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수영복뿐 아니라 수영 모자, 수영 안경도 가능하며 오리발이나 튜브 같은 물놀이 용품을 착용하면 할인복은 더욱 커지는데요. 착용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2인 이상 성인에게만 적용되며 동반인 전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리브영은 올여름 패션 트렌드로 급부상한 뷰티풀 선샤인 클리어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폴리오레탄 소재에 심플한 타이프 디자인의 가방으로 방수 효과도 있는데요. 상품 소진시까지 전국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4만 원 이상 구매 고객들에게 무료 증정합니다. 지금까지 동반의 생활경지였습니다.